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260을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경험치가 1조 4,368억이고 2조대로 넘어가겠지요 아직 안 넘어가나? 넘어가나? 5분, 3분, 3분에서 5분정도면 랩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몇조, 몇조 되나? 다음, 다음 바로 2조 되나? 아 물 한잔의 여유 아 좋습니다 아 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저거 생각보다 오래걸리는 법이지 잘못한거같은데 아 아닌가 1초 4368 아 30억정도 남았나보네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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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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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생선을 사와서 두 번을 먹었거든요. 생선부터 소화가 안되더니 아우 장난아닙니다. 이것으로 레벨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3억 정도 남았네요. 지금인가요? 지금인가요? 아직 아니군요. 지금인가 봅니다. 아 내가 레벨 260이라니. 지금 벌었어. 아 이러면 코어 칸에 하나 열리지요. 오케이. 아 이것으로 레벨 영상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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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